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뉴스 해설의 핵심 테마는 도대체 기자들이 참담하다고 느끼는 것이 뭘까?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가? 이걸 좀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이틀 사이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틀 사이에 참담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막 사용된 대표적인 이슈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슈 두 개가 경의원에서 운영을 하는 손형미 관장님의 죽음 참담하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심사에 대해서 참담하다 기자들이 참담하다고 얘기하는 것의 실제 내용이 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론살인 아닌가요? 문성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 뉴스 공장에서 또 보도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꽤 많은 패친들이 보도살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패친 중에 한 분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보도살인자들아 4조 5천억 주조돈과 국민연금 5천억 날린 샘숭보다 7억으로 8명의 활동과 급여를 주고 41%는 할머니들께 쓰고 전 세계에 소녀상 세우고 연대하고 하는 정의연은 증거 하나 못 내밀고 회계사기라면 왜 두들겨 잡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보도살인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지금 당분간 유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보도살인이라고 하는 언어를 함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오늘의 부제목이 보도살인이 첨담하냐? 보도구명을 하기 위해서 첨담하다고 하는 거냐? 이 질문을 기자들에게 던지고 싶은 겁니다 삼성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뉴스 투데이 그룹의 통신사서부터 한번 따져보고요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조금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군다나 어제는 삼성이 보도자를 돌렸어요 일종의 입장문이라는 형태로 보도자를 돌렸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가 도래에서 삼성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삼성의 오너를 잡아 넣으려고 해서 이 위기가 더욱더 극심해질 것 같아서 힘들다 그러니 참담하다 이 참담한 심정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이런 언론들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참담함을 호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뉴스 해설이 필요한 거겠죠 뉴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또 구속기록 긴장감 도는 삼성 안타깝고 억울 그러면서 여기 밑에 서브 타이틀 서브 타이틀이 구속영장 기각되면 검찰 무리한 기소 비판받을 듯 구속영장 발부시 삼성 최악의 경영공백 상태에 맞게 돼 최악의 경영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이자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억울해하는 한편 8일 법원 결정을 앞두고 온통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워딩서부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워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칭을 할까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누구입니까? 예, 박근혜와 최서원이죠 여기서 종범이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지칭을 하는 데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피해자 비슷하게 만져주기 위한 속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보자 이거예요 뇌물공여사건이에요 그냥 뇌물공여사건 이재용의 뇌물공여사건 이거를 이재용은 아우 그때 당시에 박근혜가 얼마나 무서웠어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있었겠냐 이러면서 자기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코스프레 해가지고 거기에 이 일부가 받아들여져서 집행유예까지 형이 낮춰진 거지 실제로 지금 유죄로 입증된 내용은 뇌물이에요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뇌물 좀 준 게 가해자입니까 자 보세요 왜 가해자인지 이 뇌물을 왜 줬느냐는 거예요 뇌물을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막 진짜 두드려 패니까 좋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사실상 어떤 잘못입니까 세금을 제대로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안 생기게 만들어서 실제로 정부와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탈세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탈세를 성공시키는 거는 재벌들한테는 3중의 효과가 있어요 3중의 효과 첫째 자기네들이 세금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재산을 증식하는 거죠 둘째 자기가 마땅히 내야 될 그래서 자기가 이득 보는 거에 대해서 공동체에게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될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게 그래서 이중으로 사실은 돈을 쌓는 거예요 부당수익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 내는 마음이 떨어지게 만들어 싫게 만들어 이 세 가지를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탈세를 하는 거예요 탈세를 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옆에 법꾸라지들이 필요하죠 세무법인 회계 법인 이런 데들도 돈으로 발라줘야 되죠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똔또이라도 이 짓을 합니다 탈세를 왜? 나머지 두 개가 쏠쏠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세이브해서 아끼는 것도 되게 쏠쏠하지만 내가 내야 될 돈을 남이 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쏠쏠하고 더불어서 부대 이익으로 나한테 돈을 받아 처먹는 애들이 전부 장학생이 되잖아 아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하하핵 거리는 그런 열심히 키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언론 프레이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돈 많은 인간들이 세금을 안 내는데 난 안 내 나 안 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왜 억울해 세금 낼 때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마음으로 세금을 더 올린다거나 이런 걸 못하죠 여론이 나빠지게 해서 이 범죄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 범죄를 무마시키려고 박근혜한테 가서 뇌물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한다니까 북정농단 사건이래 이거를 야 심지어 양심이 좀 있으면 뇌물 공여 사건이라고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뇌물 공여 사건이란 말도 쓰지 못하는 거야 삼성 이 위대한 삼성 나한테 밥을 주는 삼성 나한테 어떨 때는 생일 파티도 열어주는 삼성 나한테 어떨 때는 자기네 회사로 이렇게 인도까지 해주는 삼성 평생을 책임져주는 삼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우리 삼성을 찾아갈 수 있어 그걸 기사로 쓰냐 근데 당신이 그렇게 삼성을 숭배하고 신앙처럼 믿고 있어도 그래도 이러면 안 되죠 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경영 위기를 맞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같은 것을 되풀이하니까 답답해야 하는데 같은 것을 되풀이하다니 제대로 지금 범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거죠 뭐가 같은 것을 되풀이하는 거야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우리 다 공부 다 했죠 한 관계자는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하면서 익명으로 뭐가 나올 때는 그거는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을 갖다 대신 해줄 사람을 갖다 그냥 올린 거라고 기자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17년 합병 무효 민사소송에서 합병이 합법적이었고 합병할 경영상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전부 다 다 우리는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 법들을 일그러뜨려서 정형식 판사처럼 그냥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합법이다 이따위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6월 3일에서부터 7일까지 닷새간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선처 여론이 59.05%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이 웬 말이에요 예 도주 우려 없습니다 도주 우려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을 놓고 어디로 도주하겠어요 그런데 니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좀 항상 이렇게 다른 게 문제야 만약에 세금을 더 올리거나 그러면 가령 종부세든 법인세든 이런 세금을 올리면 삼성이 외국으로 나갈까 봐 걱정이라며 아니 도주 우려도 없는 그런 회사가 외국으로 그렇게 튈 거라는 걱정들을 갖다가 어쩜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어 이거 자체가 완전히 조작되어 있는 그래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인용해서 자 국민이 뭐라고 했다 아니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를 하면 이렇게 안 나와요 이런 여론조사를 못 돌리는 거예요 못 돌리니까 뭐 갖고 한다고 11개 채널을 갖다가 골라서 거기에 어떤 카페들을 올렸는지 몰라 그렇지만 이거는 중립적으로 카페를 선택하든 블로그를 선택하든 이런 60%의 결과는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대부분이 언급을 할 때 자기의 생각을 언급하는 것보다 기사를 링크하는 게 많기 때문에 니놈들이 이 기사를 쓰는 니놈들이 전부 다 60% 이상 압도적으로 이재용을 걱정하고 삼성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야 참담한 거예요 이게 참담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뇌문을 준 그런 잡범인 정말 그게 무슨 세계적 기업이니 이따위 짓을 하니 야 미국 같았으면 이 정도로 나쁜 짓을 했으면 걔는 다시는 기억 못해 미국 같아서만 해도 미국에서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 기자들한테 좀 불러주고 싶어요 여기 이 기사 쓴 사람이 누구야? 주성호 기자님 미국에서 탈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사 망해 이런 식으로 탈세하면 회사 망한다니까 그리고 이재용의 오너리스크 때문에 대주주들이 손해를 본다고 쳐봐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돼?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돼? 삼성 대주주들이 책임져야지 이런 논리적 형용 모순을 가지고 어디다 대고 기사를 쓰고 자빠졌어 어? 어?